셀카봉 구매한 셀카봉 도착 KBK 구매한 셀카봉 여러분 제가 드디어 유튜버로서의 기본 셀카봉을 샀습니다 첫 테스트로 쇠기를 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셀카봉을 이용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너무 무겁습니다 셀카봉을 볼 데가 없네 셀카봉을 볼 데가 없네 일단 다행이다 다행이다 앞에서요, 우리의 첫 셀카봉미루가 움직이면서 행인거리는 손이야! 자,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와 쓰레기를 버리고 왔습니다. 자, 이제 저는 집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런 borrow의 주인공은 한 ... ... ... ... ... 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